좋은 저녁 차가 역사된 소리였을 거야 폭죽 소리 아니야 총 소리가 폭죽 소리에 묻혀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 뭐야 진짜 폭죽 소리야 뭐 암튼 중요한 건 아니고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안녕하십니까 대머리다 핏빛 잠깐만 지금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돌아다니는 시대에도 탈보는 못 고쳤어요 핏빛 장미라는 별명을 지닌 여자 온라인 닉네임으로 들리는데요 80달러인데요 꼴보기 싫은 바텐더 같은 이라고 무슨 생각으로 돈을 꺼내 들고 다니는 거예요 80달러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점심도 먹을 수 없다고요 왜 리산 소리가 심해 왜 제가 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것만으로 꼴보기 싫은 바텐더라고 부르시네요 계산은 술집을 통해서 하라 이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80달러 아래 야 그딴 게 어딨어 맥주나 쳐먹어 아 그지색 맥주도 200달러인데 지금 꼴랑 80달러 야 꺼져 여기 2070년대라서 뭐 이해는 가는데요 그리고 여기 베네수엘라잖아 커트 펀치 알코올 좀 넣어줘야겠네 제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신 분은 손님이에요 80달러는 쓸모없다고요 원하는 만큼 돈 쓰든 간에 아는 게 없다 주문 제대로 나왔잖아요 폰 딜레이 아트 폰 딜레이 사립 탐정 사신들이라 불리는 2인조 중 하나야 총잡이 용병들이지 핏빛 장미와 쪽빛 백합 돈은 이미 받았는데 장난인들 뭔 상관인가 유머로 써야 할 가치는 있겠지만 관계없을 거예요 뭔 놈의 술집이 길거리 정보하나 몰라 뭔 놈의 누화로 영화 속 세상이라도 된 줄 아시나 뭔가 알고 있군 그리즐리 템플로 죽으나 그리즐리 템플로 죽으나 여기요 80달러에 쓰지 않은 건가? 아니요 두신은 여자에 관한 것뿐이란 말일세 갓갓겜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여자를 낚아챘다는 말도 있던데 하빈저스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뿐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하빈저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 어떤 언론도 그 정보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단체가 정보를 입마금시키고 있다 국제 언론사들 맞아 그 단체를 인정하는 걸 피하고 있어 이럴 땐 예리하네 괜히 탐정은 아니네 총성이다 아주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같군 어?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상상력은 부부하시네요 황정님 아 왜 그러세요? 누구나 누구나 빠지기 전엔 모르는 거야 분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야 금속으로 되어있고 질량이 매우 크지 질량이 매우 무겁다고? 이거 이권임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술 먹은 거 다 기억나죠 모든가는 평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조폭들 분쟁이 있었나보군 완전 시간낭비는 아니었나보군 실례하지 유니콘단의 영역이잖아 킬리아는 뭔가 알고 있구나 술집을 통한 돈 세탁 스트리밍장 뭐야 24시간 풀타임이라고? 아찔한 타임은 프리미엄 유저들만 보실 수 있어요 다이아방 3일천원님 반갑습니다 5월 999달러밖에 안 해요 지금 당장 프리미엄을 지르세요 오늘은 불금이에요 일탈하는 날 성인 VR 어깨를 선도한 샤이닝핑거드.모에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1년층 이상의 프리미엄 멤버십 코드를 구매하시고 무료 VR 선판 교환 쿠폰을 받아가세요 조답하고 형편없고 냄새나고 더러운 술집을 찾아왔어요 아 맞다 내가 이거 채팅창 아직 안올리고 있었네 저걸 벤치마치킹 하자구요 위법이거든요 내부는 꽤 괜찮아 보이네요 개오줌 냄새 어깨 프리미엄 됨 바텐더는 어디지 뭐 일이요 바텐더는 어딨어 보고 계시잖아요 이럴 순 없어 핫하고 셔츠 벗은 남자도 없고 섹시한 녀자도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곳에 바텐더라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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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씌운 해결책이 있지 셔츠라도 벗어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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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른곳에 가긴 늦었는데 유저 패치입니다 치마를 입으며 해고한다던 분이 계셔서 최대한 끔찍한 폭탄주로 부탁할게 판총룡 끔찍함이라고 써져 있는게 있을까 남성적인 드링크에서 판총룡 붙어있는걸 찾아볼까 없군 그냥 비싼거 줄까 탄총룡 낙찰고 넣었네 근데 이거 단순함이잖아 잠깐만 딴거 하자 리무벨님 반갑습니다 남성적 자네가 술이 깨던가 차가움에 머리가 깨지던가 카모트린 처먹어라 끔찍한 경험을 선사하지 건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네 몇초 지나니 별 감각도 없구만 예 네 완전히 추해버릴거야 그것도 재밌겠지 좋아 술집에 대해 이야기좀 해줄래 평균 6,000명이 보고있다고 와우 스트리밍장 머기업이네 사원들이 전부 개인회사에요 코기들에게 점령당했다구요 코기들한테 술을 내줬다는거야? 턱시도입은 코기들한테요 턱시도입은 코기들한테요 뻥치는거 아니지? 저도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도노반씨가 왔어요 어그맨티드에서 나온 사람하고 인터뷰해봤어 날 인터뷰한 사람은 안경쓴 여자였지 전에 봤던 그 피해망상 그 양반이구만 잔좀 보일 수 있어? 키라 미키씨의 사연이잖아 말도안돼 연예인들의 비밀장소야? 무대 밖에 있을 땐?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제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리비엄 샤인스파크 지금 바로 프리비엄에 가입하세요 월 99.99달러면은 고급구동 4개보다 비싸네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찬 가져가도 돼? 높 높 여기서 잘생긴 오빠가 과거에 KGB 요원을 했던 적이라도 있다면 완벽할텐데 그 어디서들어? 아니 뭐 그거 정말 재미있었겠네요 완전 취하기로 했지 배드터치 크게 앉은 커다란 배드터치 더러운걸 기대했는데 올리브 절임물좀 드릴까요? 배드터치 왜 터지는걸까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오늘의 일탈은 샤이닝핑거드.모에에서 보내드립니다 아쉽고 그냥 아쉽고 그냥 미쿠니쿠 댄스 에흠 에흠 6천명이나 보고있다구 저렇게 하면 먹이엽이 아니라 방송 정지잖아 전화 연락처 목록때문에 편집증에 걸리진 않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삶이 언제나 사춘기애들이나 보는 성인 소속같이 매번 결정적인 선택의 연속인건 아니라고요? 내 시청자 중 3할은 미성년자라고 아무거나 던져봐 흥미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이거 약간 다크소울같다 암튼 릴림모델이였는데 전력이 바닥나기 직전이었죠 두뇌에만 업로드 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명백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구요 모두가 천국에 갈 때 나만이 홀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 대화하다 떨어진 손가락을 기념으로 주더라구요 자네가 나를 기억해준다면 내 일부나마 영혼이 남는게 아니겠나 감동적이야 완전 멋져 손가락은 어떻게 했어? 목걸이로 만들어서 다녀요 하루종일 방송하면 영화는 어떻게 봐요?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플러그 인히트 날 취하게 만들어줘 이거 아닌데? 즙 좋아 죽어 어 진짜 죽였다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의사양반 선정적인 주제로 달려본다고? 안돼 하지마 진정하세요 적중률 90% B 성공하려면 협조가 필요하다고 취하고도 똑같이 행동할거라면 취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 찔리는데 나는 24시간 취해 있거든 프리미엄을 지르라고 아니면 꺼져버리고 다들 보여주면 위탈하고 소송에 휘발린 적도 없고 뭔가 졸린걸 일주일이 30일 맞지? 아 진짜 졸리네 잠좀 자야겠어 잔다 택시 부를까? 네비도 잠방이다 정지 먹는다 근데 저 양반은 24시간이 컨셉이니까 잠잘 때도 계속 틀어놓겠지 영정 실시간 영정 스트리머 24시간 하면 자다가 영정 먹어요 다이너마이트 소리라고 봐 중장비 소리 같은데 반갑군 건설 현장 현장 소리 같다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 같다고 하네요 배기음 총성 폭주 존 절 개판에 버려둔 대가는 치렀다구요 맥주 맥주도 잔 바로 나갑니다 맥주 여기 있습니다 99.99달러면은 싸네요 여기 뒤에 컵라면 59.99달러인데 컵라면이 요새 천원 정도 하니까 60배 하면 되겠구만 대충 얼추 맥주 반잔이면은 다 볼 수 있어 7.99달러 장사는 어때 프리미엄 6천명 정도가 듣고 있다 들으라지 뭐 스트리밍 짱이에요 우리 걔도 그거 본다고 했던거 소리만 들을거에요 목격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네 공공시설 훼손 경력이 있지 톰슨 선생은 라고 그래피티를 썼지 학생이 틀릴때마다 모욕했다고 멍멍천국 알파카 알파카가 모직회사 하는구나 침뱉던 그 브렌틴이 도장 도장 다 아 아 아 아 어디서 틀렸지 아 카모트린 들어가야 되는구나 프렌티니 귀엽긴 한데 외모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 보기 민망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마치 싸구려 영화의 상투적인 마치 싸구려 영화의 상투적인 흠 뭐가 됐든 발로 차버리고 싶어 사람들을 발로 차면 안 돼 롤한테 뭔가 해야겠어 알파카 한테다 좀 확인해 볼게 네 난 그냥 수의사라고 저 바지가 매력을 깎아먹고 있어 빤바지나 치마가 더 어울릴거야 한번엔 킬트를 입고 나오셨는데요 완전 멋있지 않았냐 차림새를 보고 수직하는 취미가 있었지 이상한 짓처럼 들리자 취미가 아니라 버릇이라고 변태같잖아 어느 정도는 변태같이네 별거 없어 굉장히 공손해 직업적인 느낌에 가깝지 내 말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았지 보스에 관심이 많거든 단순한 사람이거나 뭔가를 숨기려고 단순함을 연기하고 있거나 단순한 사람이거나 난 그냥 수의사야 좀 센 걸로 마셔 날 믿어 강하거나 남성적인 걸로 아무거나 두잔 취약해볼까 좋아 좋아 취약이 하자 커트뻔치 좀 비싼 걸로 줄까 카모트린 넷 음 시크맘 각성용 그냥 커트뻔치로 하자 이거 재시작 단축키는 뭐지 탭이군 탭이 아니구나 재시작은 단축키가 없나 뭐야 뭐야 이거 뭐임 어 아이 버튼 누르니까 요거 나온다 회에에에에에에에 너 봐나 피버튼 누르니까 요거 나오고 O버튼 누르니까 요 반가운다 노잼노잼 머리 아파 드르렁 드르렁 뭐야 이거 머리 아파 그만 떠들어라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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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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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도는 단축키가 없나보네 나랑 결혼해줘 스트리밍장 프리미엄 타임 언제냐 키키키키키 납치십쇼 다른 사람이 장난으로 고백한 적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 하나가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토요일 아침 약속 장소에 나가고 나왔어야 장난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더 최악이었어요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별 느낌도 없더라고요 니가 말렸어야지 왜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애인의 사촌이 나한테 찝적대기 시작했거든 다른 사람 같으면 인강통이랑 사귀고 있다고 넘어갔을 텐데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는지라 사촌과 짜고는 날 골려먹으려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 내 계획보다는 좋네 물고문이요 아니 걸스카우트에서는 사슴 가죽 벗기는 법도 알려줬는데 좋은 충고가 됐네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 기분 나빠진 않겠지 어 빨리 가네요 오늘은 고양이들이 안테나를 건드렸나 봐 토끼가 늦는다고 전화를 하던데 오 찐장 일찍 퇴근할게요 이틀안에 안오면 죽은걸로 치세요 그래그래 걱정해야 할까 관심종자 꼬마 하나가 허풍 떠낼 셈치고 맘 편히 가지라고 자기 앞가림은 아는 녀석이니까 민수5678님 반갑습니다 어 스텔라다 스텔라장 어 어쨌든 옛날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속보입니다 어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거네 세이 신용은행 뉴스 봤나 사람들이 건물을 나갈 수 없게 되었다보군 토끼가 늦었나보군 마스 밸라스트 실제로 센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암살자야 말도 안돼 저 여자는 누구지 스트리밍 짱인데 어 잠깐만 방금 말한거 다 생중계된거 아니야 충고 고맙네 폭발음이 뭐 때문이죠 초음속 드론이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는군 탐정 말이 맞네 소닉 붐은 알아듣기 어렵지 아 소닉 붐 소리여서 길이 걱정되나 이번엔 뭔가 이상해 언론이 수상하게 굴고 있어 그 네 글자 나왔었는데 누구 뭐랬지 아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한잔 더 마실 시간은 되겠군 맥주 한잔 말고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 없었고 연대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죠 아르칸즈님 반갑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맥주가 확보되면 더 큰 사회가 형성된다는 거죠 두뇌의 업로드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 사이버 공간에 새로운 내가 생겼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 인간 복제와 비슷하네요 내가 다른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라고요? 피험자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도군 길리안이 돌아오면 안부를 전해주게 갓게임이라고요? 그 갓게임 믿을 수가 없군 휴 다 끝났군 밖이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 나노카모 모듈을 샀거든요 엄마한테 좀 질도 27이야 나노카모 기본 플랜 벽제 1001장 코타츠가 뭔지 아세요? 언제 한 번 맥주 마셔요 저 사람은 어쩌죠? 이걸로 이쁜 벽제 패턴이라도 사 400달러 고마워요 보스 겨울이지만 선풍기가 싸고 싶습니다 겨울인데 왜 선풍기를 사요? 선풍기 어디가냐 이거구나 조커 사이클론 아폴로댕 공격당함 그 헬클리티 시티에 선 일상입니다 나라 잘 돌아가네 화이트나이트 해체를 요구하고 있네요 헬클리티 시티 스트리밍장 스레드 바텐더 귀엽던데 데이트 신청한다 스트리밍장 아직도 자냐? 바텐더가 말조심하라고 하고 있다 헬클리티 시티잖아 자는 걸 봐서 다행이다 일주일 동안 안 잤거든 화이트나이트 세 명이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다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음 군인 신분증이 없으니까 돈이랑 약 달라고 협박하더라 피 흘리면서 쓰러짐 진짜야? 구라야? 진짜야? 어그멘티드 아이 베네수엘라가 저래요? 개발자 관련된 실화 환경오염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일 것 공기오염의 증가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그멘티드 아이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레빗 때문입니다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경보 발생 화이트나이트 화이트나이트는 즉각 반응했지만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나노카모 앱 굉장하다 자세히 실시간 텍스처 교환 가능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 키리린 51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경 바꿀 수 있어? 아 이거구나 벽지 책상 다 200달러 치타맨 모양도 있다 개벗진 1만 달러 1만 달러 어떻게 보냐 이거 미리 보기 안되나? 이런 책상 벽지 바꾸자 벽지 저장하고 뭐 사볼까? 그래 저장 있잖아 자 자 벽지 깔아보자 너이 키라 에.. 뭐라고 돼있는겨 근데 왜 안되지 근데 왜 안되지 음 키라비키 근데 저 잡다한 것들 때문에 벽지가 잘 안보여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나마 이게 좀 벽지 같긴 하네 그냥 단색으로 하는게 더 깔끔하고 좋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키라비키 블록 이거는 업데이트 안됐지 흠 흠 흠 출근하기 전에 잠시 끊었다가 출근하기 전에 잠시 끊었다가